안녕하세요. 골프클럽의 집 김은호 프로입니다. 제가 1분 레슨 때도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척추각을 유지하자였는데요. 척추각 유지하기에 대한 간단한 연습방법,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하게 연습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우측에 벽을 등지고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, 벽에 아주 살짝 힙이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까이 쓰시는 겁니다. 그 동작에서 백스윙 동작을 해보셨을 때 이 벽에서 힙이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. 백스윙 동작에서는 유지하기가 조금 쉽지만, 다운스윙 동작에서 많이들 공을 치실 때 일어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많이 이렇게 벽에서 힙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. 공을 훨씬 더 앞에 나가면서 우측으로 푸시 볼을 내시거나 손으로 잡아채시는 동작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절대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백스윙! 이렇게 sinn 먼저参ต데요. 똥...? 네 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